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사파 보여주시면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포항역에서 한 여대생이 기숙사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 대학 기숙사로 가주세요 했는데 택시기사가 다른 대학으로 잘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택시는 출발을 했고 평소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막 가니까 여대생이 불안해졌고 납치가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기사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결국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달려오던 다른 SUV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일단 이대형 사장님 당시 여대생이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상황으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밤 9시쯤 되는 상황이고 깜깜하고 제가 목표로 여대생이 어느 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 기숙사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과속을 위해서 하고 가고 있고 또 왜 이상한 대로 가냐고 하는데도 묵묵히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납치된 걸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피해 여대생, 숨진 여대생의 메시지를 보면 엄청 빨리 달려 이런 말을 남자친구에게 하기도 하고 내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당시 여대생이 공포를 느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택시기사랑 왜 소통이 잘 안 됐죠? 지금 우리 사파에도 보시면 택시기사의 귀에 좀 하얗게 처리된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저것이 바로 보청기입니다. 이 사파에도 표현이 됐는데 택시기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택시를 타서 목적지를 말했을 때 D대학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잘못 알아듣고 이 대학 기숙사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고 이 손님도 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알자 그제서야 다시 다른 방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에는 택시기사랑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대생이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못 들은 겁니까? 네, 이 청력 문제와 차량 소음 때문에 이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무섭고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급기간에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오래 수사를 했고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은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또 차량 운전자, SUV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이러면서 재판을 넘긴 겁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까? 영업용 택시 같은 A씨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대생이 목적지 확인을 했고 또 하차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걸 묵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청력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런 청력에 대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통대법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따르던 SUV 차량 B씨는 제한속도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좀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해서 달리다가 앞차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여대생이 뛰어내리니까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난 상황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이 입건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는 두 운전기사, 운전사에 대해서 다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팩시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 본인의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그 책임, 그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과연 이 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데요.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 피해자 승객이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이런 예견이 가능했어야 이 결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혹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이 뛰어내릴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고, 또 뒤따르던 차량에서도 과속을 좀 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과속에 대한 책임이 과연 앞차에서 승객이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런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야 결과 책임을 지우는데 그런 부분이 나의 과속, 20km 이상 과속을 했던 것이 과연 앞차에 있는 피해자 승객이 뛰어내릴 것을 예상했는가. 이것이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뒷차 같은 경우에 제한속도를 지켜서 주행을 했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속이 문제이긴 하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의 잘못을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다면 그 결과가 발생할 걸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너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일을 회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회피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뒷차의 차량 운전자가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찰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야 강력이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그렇게 사례는 없습니다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감화이 돼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가해자는 지금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검찰은 그런데 항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아무래도 항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택시에서는 어쨌든 블랙박스로 모든 게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납치라고 오인할 만한 또 다른 보도가 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있었다면 검찰이 항소해서 2심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아직 계속 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인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오늘 다시 한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요일엔 스포츠가의 연sen식음umuz 을 rate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전혀 volont안이 합니다. 확인 후 내용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를 wanted?